영진홍구 정우윤철입니다. 정우야 택배야 돼. 1번. 홍구가 해줘야 되는 팀이다. 홍구 애플 치고 보고 바코드 복사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10개,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럽인가? 안 통해요. 유럽이야? 잡자 잡자. 아 못 잡나? 파란은 좀 아쉬운데. 아 조금 게임 좀 많이 아쉬운데. 아 불리한 거 같은데. 불리한 거 같은데. 그냥 끝날 거 같은데요? 지금 스타베이트도 너무 느려서 그 그냥 사업 피그 속사업 돼가지고 와가지고 끝날 거 같은데 이들아? 이들아 아마 이거 사업 되고 올 건데 무조건 끝났다 이거. 어지럽긴 하네요. 병구 형이 좋은 경기력도 늦었는데. 아 근데 나도 운이 좋았지. 진짜 힘들더라. 요즘에 진짜 게임 한판 한판 이기기 너무 힘들어. 아니요 형이 운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형이. 아 운이 좋았지 뭐. 그러면 정중형은 운이 없었나요? 아 저기 운이 없었지. 너무 잘하는 애를 만나서. 그럼 운이란 게 혹시 근데 신욕이 운이 없는 건가요? 아 윤중아 수고했어. 아 형 어서 오세요. 수고했어요 형. 상대 누구라고? 윤철이 나는데 윤철이. 상대 누군데. 그럼 푸푸 넣어야 되는데. 아 아직 안 돼. 아 윤중이 형 윤중이 형. 진짜 수고했어. 나이스 파이팅. 네 아 윤중아 파이팅. 법하게 탈출하자. 오케이 오케이. 점중이 형 근데 만개 받아가지고. 게임 열심히 할 수 있나. 아 근데 윤중이는 개인적으로 사다리 안 걸리길 바랬을걸. 별풍 흐림이었어가지고. 게임하면 끊기니까. 근데. 이거 이기면 이 형 어차피 못 받아. 얘는 근데 지면은 더 잘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리. 자리는 유리하잖아요. 자리? 원샷 맞았는데. 자리는 뭐 나쁘지 않지. 괜찮아 기세에서 이겼어. 너 서치로 해. 아이. 기분 나쁜데. 어제 수범이 형한테 졌다고 정승이가? 아니 근데 푸푸는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푸푸 잘해. 수범이 형 푸푸 잘해. 잘해. 푸푸잖아 근데 진짜 몰라. 그래. 랩파 당했네. . 비벼서 빼지? 으으으으η에. 죽었었었었. 오빠짱 못빠가는거래. 오빠 사는거 buckle 된가 언제까지lovidez되지? 야 잠깐만. 드라구는 낙하 therapy 당할라고. 왜 지후 끝까지 따르자 요거? 우아아, 니가 아는 데. 야 이걸 MONGER 안 돼. 손 넘치야. 어 세시로 빼 아 이거 노랑피되면 짱났는데 어? 여기 그럼 크림은 우리가 이득이잖아 아 이거 맞아 근데 아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된다 안된다 괜찮아 괜찮아 어 그냥 개푸즈로 만든다 이 역시 아 그만큼 맞아라 어 쟤 빨리 안된다 이거야 너무 많이 맞았다 아니 아니 시작부터 게임이 왜이래 민철이 민철이랑 같은팀 맨날 되면은 폐암걸리겠다 담배바이크에서 걸렸을수도 있어요 아 근데 왜이렇게 땡기냐 담배가 어 그래도 빌드 맞다 프로브로 옵상겟 봤으면 괜찮지 옵상겟 봤어 옵상겟 봤어 옵상겟 해야 돼요 그냥 리범홀티 하는게 낫지 않아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윤철이가 딱 이 3게이트 터진거에서 원드라식만 찍고 바로 넥 찍는 그런것도 가끔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압박 안하는 옵상겟도 해 그래서 봐야돼 윤철이가 좀 그런식으로 하더라고 오오 이거 딱 아 아 얘 드라그는 왜 뚜껑을 안 열어 어 왜이렇게 게임이 만개만 해도 정신이 없나 그래도 이제 이거는 멀티먹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야되는데 약간 하기 나는 싸움 같은데 스토리에 뭐 밀리지만 않는다 하면은 아 근데 윤철이가 이런 공격적인 빌드를 되게 잘 맞기네 컨트롤이랑 안정적으로 하는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7드라 대 6드라긴 하거든요 오면은 근데 이제 뭐 또 커버 되니까 숫자 리버 리버 뜨고 하니까 괜찮겠지 어 원드라 좀 많이 도왔네 원드라 괜찮다 이거는 어 리버 나왔어요 어디 싸우지 뒤에 먼저 가야돼 오케이 잘 싸왔네 잘 싸왔다 오케이 두마리 딱 나왔다 어이 야 이거 질 수가 없다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지면 안돼 끝난거 아냐 이거? 끝난거 아냐 이거 어 아 근데 리버드 방금 좀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한 대만 또 쏘지 이거는 저기 위에꺼 와도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따라가는게 근데 맞죠?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손해볼건 없어 언덕인데 니 아직도 리버기지 없잖아 윤철이가 네 언덕 어 언덕 베미지도 안들어갔어 어 잠깐만 뒤에 3드라인데?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어? 뭐야? 아 왜 안써 아 왜 안써 아니 아이고 왜 아 속드라 안나와 이거 윤철이 옵점 두 마리 놀고 있는데 내 앞에 아 이거 잡았어야 돼 어 드라마 다 먹힐거였나 이게 근데 인구 우리가 많다 7이나 어 프로를 꾸준히 찍어가지고 윤중이가 윤철이는 이거 아직 완성도 안되있네요 지금 음 넥도 아주 근소하게 빠르긴 하고 음 넥도 아주 근소하게 빠르긴 하고 조금 더 좋아보이는 힘인거야 조금 더 좋아보이는거 좀 더 좋아보이는거 아 근데 아르야 구독권 27개나 뿌렸네 아르야 아 이티님 안녕하세요 이티님 안녕하세요 이티님 안녕하세요 이건 아닐거야 이거 윤중이 성향이면 약간 속업하면서 할걸 점중이형 폭포 잘하니까 그리고 다섯이가 지금 윤중이한테 희소식인게 상대 리버가 좀 잘 안 쏘는 그런 자리라가지고 윤철이 자리가요? 아 그니까 윤철이가 공격 갔을때 아 아니 나한테는 구독 27개 받은걸로 돼있는데 세분 구독권 확인하시고 써주시겠어요 아르 하나에 3300원인가 호공에 만원 뿌린거거든요 지금 상대 아직도 놀이버 아 아니야 셔틀에 탔어 랠리 랠리 그거다 어 윤철씨 윤철씨 원전으로 모았고기 네마리가 여기서 놀고있네 실화야? 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본거지 이걸? 아 봤어 어떻게봤어 윤철이 답지 않네 이건 뭐 미닐이야 오늘 컨디션 좋네 장면첨 그니까 원래 한 여덟마리 뭐여야하는데 아 어 한대2 아 근데 이거 활발 잘 쪄는데 어찌됐든 뭐.. 그냥 드라리버 컨 싸우면 되겠네요? 그냥? 근데 장윤철이도 깐쪽깐쪽대로 올텐데 또 윤철이가 근데 저거 컨같은거 잘해가지고 투리버 컨 그니까 윤중이형이 견뎌낼 수 있을까? 윤철이는 그냥 드라리버 올인이에요 이거? 약간 어 그런식인거 같아 근데 투어는 이거 괜찮아 편지에다가 한번 좀 대박나버리면 그냥 후속이 빨리와서 우리도 6게이트까지 늘렸어요 형 저거 올려 8도 굵어요 윤철이 아존 지었네? 우리 본진 드라대기중 이러면 정매너겠지? 와 드라배치 잘해냈다 여기 그 언덕 여기다가 깨알 두마리 아 속업이 오히려 윤철이가 됐네 여기 안쏠텐데? 그렇지 안쏘잖아 저거 어 잠깐만 이거 잘 쏘는거 같은데요 형님 아 그니까 저기 저기 그 후트머리쪽이 잘 안쏘거든 아우 없쩌봐 까이오서 없쩌봐 우리도 됐다 서거 쏘.. 쏘.. 쏘고도 됐네 이거 야 싸우자 여기 안쏘거든? 아 근데 쏘는 자니까 걸어와버렸네 아 뭐 이렇게 아니 리버컨 개빡치게 한다 윤철이가 근데 이거 잘해 지금 이게 넥서스 때문에 오히려 드라를 못나가는 입장이라가지고 좀 나가있었으면 안됐나 우리 그니까 좀 다리쪽까지 나가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인보스는 뭐 이밖에 안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안쏘 저기 지금 윤철이는 자리 저희는 형 아돈을 안지셨어요 저기 윤철이는 아돈 완성되어 있는데 진짜? 그러게 와 저기 리버스는 거 봐봐 리버스는 거 봐봐 진짜로 아 근데 후벙 많았잖아 우리는 5리버 우리는 5리버 우리는 4리버 가야될거 같은데 무조건 가야지 3리버 가야돼요 어어어 야 아악 아! 드래곤 간다! 아! 아! 셔틀! 오! 오! 근데 잘 싸웠다? 오! 이거 다 죽였는데요? 오! 잘 싸웠다? 가자! 이제! 야! 근데 셔틀 진짜 조심해야돼 아! 근데 이거... 오케이! 어우 두 마리 야! 인구수 갑자기 개 차이나? 인구수 개 차이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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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양이... 드라양 차이가 말도 안되는거죠? 우리 아줌 너무 흘려서 이거 무조건 가서 간고 우리 라떼님 3개웅으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가면 안좋지 않아요 병원 아니 셔틀! 셔틀 나올거야 호지아도는 유케이트 누르면서 가죠 지금 프로브 다 붙었기 때문에 응! 가겠다 가겠다 갈거야 셔틀 나와서 아! 셔틀 안나오나? 아! 무조건 많아 배! 삼중경 가자 안마당 리버드 그냥 기어서 걸어가 어! 그냥 한시에 어떻게 박아놓고 가자 아! 일단 기어가면 안되나? 뚜껑이라도 전진해서 가면 안돼? 아 셔틀을 좀 늦게 찍었나본데? 미리 밟히면 하나 찍어놓는게 괜찮은데 아... 탱카이브까지 완성돼있네 어... 마당에... 가자! 가자 빨리! 안가? 안갈거야? 안가? 안갈거야? 한번 가자 아 피 찍어온다 근데 이거 원리버는 진짜 좋은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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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안 차이는 좀 나는데 지금 타이밍 좋은거 같은데 세어디가 올라갔데? 스텝이 지나갔어 스텝이 지나갔어 어... 야야야 어... 형 뭐해 어? 드라이안이 85 어... 근데 괜찮아 이긴거 같은데? 드라이 양차이가 아 좀 전진해가지고 리버를 따든, 쇼트를 따든 해봐 빨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 근데 이긴거 같긴해 우리 2리버 있잖아 어우 잘쌌었다 진짜 안 마당 안 마당 야 왜 안가 와 안 마당 그냥 짤 치면 되잖아 안가? 안가? 아니 너 부처야? 왜 이렇게 평화롭게 아 이제 스톰은 됐네 이거 어 따자 따자 오케이 와 나이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왜 윤히 아니 들어가 밑바닥 윤히 없잖아 제발 그래 남자답게 들어가 그냥 그렇지 끝난거 같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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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셔틀 점사 셔틀 점사 오케이 원 리버 오케이 나이스 와 윤중이형 한건 해주는구나 어 근데 이렇게 갈무리를 잘해서 갈라고 했잖아 그래 아 윤중이형은 만개 받아도 됐다 진짜 진짜 와 진짜 이 게임은 원래 불안하지 않았어야 했을 게임이었나 처음에 이제 로보 3개 잘 막아가지고 윤철이가 저 타이밍에 진짜 세긴 해 셔틀 리버컨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 잘 버텨냈어 어 결국엔 잘 한거지 허니 흰이 너무 좋긴 하더라 허니 사람 열받게 하긴 하더라 오케이 와 제발 애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와 윤중이형 너무 좋았고 형 나이스 오케이 애결 애결 가자 애결 가자 형 나 믿고 있었어요 형